오늘 뭐 니어 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뭐 잠정 실적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지금 공개된 상황이라서 현대차도 기아도 좀 발표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났는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의 개막이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뒤이어서 이제 또 줄줄이 대장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텐데 오늘은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자동차 대장주인 현대차와 기아도 이제 이번 달 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 실적 발표일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와 기아는 통상적으로 한 4월 20일경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4월 셋째 주 후반 혹은 넷째 주 초반에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 쪽은 보니까 오늘 장 마치면 좀 나올 것 같고요. 자동차 이야기 다시 좀 돌아와서요. 자동차 업황이 사실 순탄치 않은지 꽤 됐습니다. 반도체 수급남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더군다나 그 이후에 러시아 또 오크란사 사태도 터졌고요. 여러 가지로 좀 지금 난제들이 많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좀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업황을 봤을 때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도 하셨을 텐데 일단 부정적 요인들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상당수 국가에서 좀 시장 수요가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준비해봤는데 글로벌이 하게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별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국, 유럽, 러시아, 브라질, 인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쪽으로 방향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만이 지난 2월 달에 수요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자동차 수요가 좀 부진하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은 이미 많이 들었던 소식인데 이것이 계속 그만큼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실 자동차 업체 입장으로서는 판매 기회가 손실이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원재료비와 운송비, 이런 원가 부담이 좀 늘어나면서 역시 자동차 업체한테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요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업체에서 판매하는 딜러들한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인센티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안에 가장 낮은 수준, 10년 내 최저 수준의 인센티브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또 원화 약세인 상황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 효과로, 가격 경쟁력이 나타나는 효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의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더 컸느냐, 영향을 더, 누가 더 많이 미쳤느냐가 결국은 결과를 지배하게 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일단은 기존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소식들에 비춰봤을 때는 과도한 우려보다는 괜찮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오늘 리포트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KTB 투자증권에서 이름을 바꿔서 다올투자증권으로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모두 이번에 컨센서스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해석들을 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숫자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를 구분해서 시적 컨센서스라든지 전망치 좀 알려주시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면요. 일단은 증권가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 30조 3,5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639억 원이 현재 증권가의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로 보자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한 10%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리포트를 낸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조금 더 현실과 조금 더 비슷한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제 오늘 리포트를 낸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매출은 보시다시피 다 컨센서스를 밑돌 것으로 한 28조 원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다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는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은 조금 소폭 하회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소폭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분명히 판매 물량만 봤을 때는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환율 상승에 따라서 평균 판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외형 성장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자동차 업체들 대부분의 많은 자동차 업체들에서 나타났던 특징이기도 합니다. 판매 물량은 코로나 이전보다 분명히 줄긴 줄었는데 오히려 이익은 더 많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자동차 그룹들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업체도 그렇지만 외국 업체들에서도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역시 현대차의 1분기 실적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기아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이 18조 2,432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410억 원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 그리고 15% 정도 더 높은 증가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그래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 증권사 전망치를 각각 보면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은 역시 전망치보다는 조금 밑돌 것이다. 다올투자증권은 그것을 웃돌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대차와 굳이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지역에서 조금 차이가 났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과 인도 지역에서 조금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 현대차는 북미와 인도에서 판매가 감소했거든요. 대조적으로 기아는 이 지역에서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띄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양사 모두 판매 물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기아가 현대차 대비해서는 선방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실적 수치에 조금 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긍정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가 상황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도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있고요. 기아 쪽에 기관의 수급도 좀 더 양호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차주 이런 대표주들 전망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목표주가 하향 사례가 조금 있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이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기아마저도 목표주가를 조금 하향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외부 변수의 불확실성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증권사에서도 해당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조금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 눈높이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그동안 생산이 조금 많이 불안정하고 차질을 빚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반기 정도에서는 생산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반도체 수급난이 작년 2분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올해 2분기부터는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2분기부터 그런 것들이 안 좋아, 실적을 나쁘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올해 2분기부터 그런 것들이 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수요가 부진하긴 부진하지만 작년에 그래도 전체 자동차 수요가 한 8,070만 대로 집계가 되거든요. 코로나 이전 수요의 한 85% 회복에 그친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 기반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생산이 좀 정상화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수요가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또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잘 빠르게 적응하면서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죠. 국내 자동차 업계 측은 핫 이슈는 쌍용차 인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쌍방울 쪽에서 인수 의향 나오면서 관련주도 급등락이 있었고 이제 또 보니까 KG그룹에서도 인수 의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관련주도 오늘도 뜨거운데요. 어떻습니까? KG그룹이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 때문에 또 쌍용차 인수전이 또 다른 양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조회공시 요구가 들어갔고 오늘 낮에 조회공시 답변을 했는데요. KG케미칼이 그룹 차원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아직까지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오늘 KG그룹주가 장 초반 들썩였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상승폭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주의,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제 시간회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계속 기록했고 오늘도 장 초반에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폭을 나타냈다는 걸 보면 역시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시 이런 테마주나 좀 많이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조금 너무 많이 과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쌍방울 그룹주 같은 경우가 또 그룹 주가 상승, 주가 급등을 틈타서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또 쌍방울 그룹에서도 이게 차익 실현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매입, 취득 단가 자체가 처분 단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은 손해를 보고 판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래산업이 다른 계열사 IOK 주식을 팔면서 124억 원에 일단은 실현을 했는데 이것이 손실을 본 것이고 다만 손실을 보면서 124억 원을 처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의 운영 자금이 또 필요했다라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인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도 다시 한번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금융감독 원장도 이런 특정 테마주 대응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나 유관기관들과 체계적으로 협력해서 조사를 진행할 거다, 진행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뉴스 뉴스는 성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